우리 우한 신천지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못 믿을 그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보니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김 기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신천지 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을까 의혹 중에 하다가 중국 우한에 뭔가 집은 교회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했던 신천지 측의 해명이 거짓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님 제가 성장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다 알아서 다 믿을 그마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 녹취록 파문인데 김민지 기자 이게 9일 날 저 집화장이 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천지 부산의 야고보 집화장인 설교 중에 한 이야기가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 알려지기로는 중국 의한 등지를 담당하는 집화장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동안 중국 내의 신천지 교회는 2018년 이후 모두 폐쇄돼서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설교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변호사 어떻습니까? 약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 신천지의 입장은 공안의 단속 때문에 신천지 교회가 우한에 있는 교회가 2018년에 모두 폐쇄됐다. 이게 처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이니까 어떤 위조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면 우리 발원지 우한에 신천지 교회 있잖아. 그런데 우리 신도는 한 명도 안 걸려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도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만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어떤 물리적인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확진자 중에서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디서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저분들이 춘제가 24일부터 일주일이었는데 시작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월 초에 신천지 집회에,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는 누구였고 교인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군지까지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21만 명 신천지 교인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거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담보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난제는 많습니다. 전 변호사가 말씀 잘 주셨는데 이제 명단을 다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측에서 우리 신천지 신도들이 몇 명이라고요? 전 변호사 21만 명 정도 됩니까? 그 명단을 정부 쪽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기자, 신천지가 정부나 경기도 등에 건넨 명단이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신천지 측이 경기도 측에 전달한 명단과 경기도가 강제 진입으로 일수한 명단은 차이가 크다 이런 겁니다. 신천지 측에서 정부에 통보한 예배 참석자가 1290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경기도가 지난 25일에 아시다시피 신천지 과천본부를 강제 진입해서 명단을 확보했잖아요. 경기도가 파악한 예배 참석자가 933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축소돼서 축소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천 교회에 관련된 6월 16일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약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현재 2명이 또 확진이 돼서 예배 참여자 1만 명이라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셨다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현대 상태, 집회나 행적 그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검사 또 필요한 경리 이런 것들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천지 쪽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속보가 방금 들어왔네요. 제가 이거 신천지 얘기하다가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는 게 우선이겠죠? 오늘은 근데 속보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보통 한 5시 7분 정도쯤에 근데 5시에 발표가 돼서 저희가 보통은 한 5시 7분경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질본에서 조금 늦게 발표를 했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만에 50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확진자 숫자가 1766명이 됐어요. 하면서 1599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1595명. 1595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한 1시간 정도 만에 더 확진자가 는 겁니다. 1766명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픽이 마침 수정이 돼서 막 저희 구조정신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1261명이었죠? 어제 1261명인데 하루 만에 505명이 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증가폭에서는 최대입니다. 505명이 늘어서 1766명. 아직 사망자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13명. 다행히 더 늘지는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이거 어느 정도, 이 추세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바죠. 지금 이미 유증상자가 많이 있었고, 유증상자들의 검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505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사람들한테 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직 아니고, 지금 상태는 이미 유증상자로 확정돼 있던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유증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또 검사를 할 사람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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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유증상자의 확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가라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언제쯤 가라앉을 것인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천지 측에서 정부나 경기도 등에 건넨 명단이 축소된 거 아니냐, 그 얘기하다가 속보로 넘어왔는데, 다시 그럼 그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숫자가 또 하나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답니다. 신천지 과천 본부 그러면 신도들 가운데 지금 일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참석한 과천 본부의 신도 수가 몇 명입니까? 이랬더니 신천지 쪽에서는 경기도에 대구 예배 참석자 20명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닌데? 35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15명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5명 가운데 누군가가 또 지금 확진이 되어 있다면, 그 누군가는 지금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을 것이고, 그럼 확진자는 또 그만큼 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 명단 축소 의혹이 단순히 명단의 숫자 한두 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확진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천지 명단 축소 의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 기자,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신천지 교회의 총회장, 이만희 회장이 오늘 고발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대검찰청에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뭔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신천지 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이만희 총회장이 급기야 감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문불출 이만희 총회장은 어디에, 이런 그래픽 보이시죠?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4일까지,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까지 가평의 별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가평 별장에서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평 별장을 나와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지금 행방은 묘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권 연구소장은 이만희 총회장이 본인 친형이 사망했을 때, 청도 대낭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서 그의 운전기사와 수행 비서들 관리가 필요한데, 이거 참 행방이 묘연해서 걱정이네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만희 총회장의 행방이,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슈가 조금 약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기자, 대구 얘기 좀 잠깐 해봐요. 아까 우리 하국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대구에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대구에 김 기자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대구 지역은 오늘 하루만 422명이 증가해서 대구 지역 확진자가 1132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명이 넘게 지금 확진을 받았는데도 입원을 못하고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또 병상뿐 아니라 의료진이나 또 의료진들이 쓰는 마스크, 일반 시민들이 쓰는 마스크도 부족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깟 지금 309명이니까, 이게 어제 오전 기준이니까 더 늘어났을 텐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정부 발표대로 하면 지금 감염병원도 지정을 하고, 음압병상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자꾸 늘리고 있고,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동산병원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염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지만, 확진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이걸 지금 다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13번째 사망자는 확진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막론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라도 빨리, 병원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지정하고,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유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음압병상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확진이 된 사람들은 확실히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늘려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아까 금방 우리 확전한다고, 170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음악병상 해봤자, 1077개뿐이 안 되거든요. 1077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병상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지금 당장 음악병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리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걸 준비를 안 했다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대구에서 1100명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구 당연히 모자라죠. 그러면 저거 어떻게 대구 시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확진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100kg, 200kg 옮기는 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밖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그 확진 환자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으로 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압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은 빨리 코로나19만 전담으로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여기저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반 환자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한꺼번에 거기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지금 국가의 의료원만, 국공립 의료원만 지금 대구나 제주 몇 개국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빨리 전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가 모자라니까 지금 자가격리해가지고 309명,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500명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집에다 그냥 두고 거기서 치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뜻이 뭐냐? 감염. 자기가 감염된 다음에 초기에, 4일 안에 남한테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온다. 결국은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 여기에 감염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확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격리가 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미리미리 모든 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한 얘기가 새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1분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